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를 사설이 너무 길어져 같고 1번부터 보죠 1번부터 자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2번이 틀렸죠 2번 자 일반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요 해설에 써놨죠 해설에 보시면 자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제공할 수 없어요 제공할 수 없고요 1번은 왜 맞냐면 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이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잖아요 주요 이용자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네 사람 주요 이용자는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로 정해 놓은 거예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뭐예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다 정보의 수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 사항만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인데 이렇기 때문에 정보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충족하라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예요 그러니까 이 1번이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주요 정보 이용자냐 그 이유 중 하나예요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가 되는 거예요 해설에 써놨어요 이게 기준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준서에 왜 이 사람들이 주요 정보 이용자가 돼야 되는 것이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예를 적어놨어요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보기 3번도 맞는 거죠 자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해설 보시면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주요 정보 이용자들이 이 재무보고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를 통해서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할 수는 있어요 자 4번 경영진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서의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의존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주요 정보 이용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경영진은 절대로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2번 보세요 2번 자 건설계약 내죠 건설계약 차이번가 차이번가 한국은 X1년 1월 1일부터 적격자산인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고 X2년 10월 31일 완공했죠 공사대금 지출 및 신축공사와 관련되는 차익금의 자료가 주어졌어요 공사대금 지출액이 주어졌고 특정 목적 차익금 특정 차익금이죠 그 다음에 일반 차익금을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자본할 차이번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자 1월 1일부터 지출을 시작했죠 근데 물어본 건 X1년이고요 공사가 언제 완공됐냐면 내년 10월달에 완공됐으니까 X1년에는 그냥 12개월 다 쓴 거죠 20만원이 특정 목적 차익금도 상환일을 보니까 올해 말이잖아요 1년이에요 얘도 1년이죠 얘는 내년에 갚는 거지만 X1년만 구하면 1년이잖아요 연평균 지출액이 그냥 이 금액이라고요 따로 구할 필요 없이 그래서 그리고 일반 목적 차익금도 하나밖에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얘가 자본할 이자율이 돼버리는 거죠 일반 목적 차익금이 여러 개 있다면 가중평균 해야 될 텐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차익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자본할 차이번가를 계산해 보세요 얘를 그러면 특정 구하고 자 일반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특정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8만원이 그냥 연평균 지출액이에요 1년 사용했으니까 이자율 곱하면 되죠 5% 그러면 4천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일반도 20만원이잖아요 여기서 빼면 되죠 그냥 2만원 2만원이죠 2만원 적격 자산의 연평균 지출액에서 특정 차익금의 연평균 지출액을 뺀 금액에다 자본할 이자율을 곱하는 거니까 적격 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 10만원 특정 차익금 관련 연평균 지출액 8만원을 뺀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자본할 이자율을 곱하면 되는데 일반 차익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10%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요 그럼 2만원의 10%니까 2천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내면 안되고 항상 실제로 발생한 이자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발생한 이자가 얼만가 여기 20만원에 10%를 곱한 게 실제 발생한 이자 아니겠어요 2만원이 실제로 발생한 거죠 둘 중 작은 금액이라고요 얼마에요 2천원 그래서 여기 일반 차익금 관련해서는 2천원을 자본화하고 특정 차익금 관련해서는 4천원을 자본화하면 되죠 그래서 자본화할 차익금은 6천원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2번이에요 자 문제 3번 보죠 3번 정부에게 물어봤어요 정부에게 얘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냥 해설지 보시면 돼요 해설지 보시면 되니까 얘는 그냥 넘어가죠 해설에 다 써놨으니까 해설지 보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문제 4번 한국은 X1년 초에 무형재산인 라이선스를 50만원 정액법 삼각하고 뇌형운수 10년이고 잔존가치 없고 재평가 무형을 적용한대요 자 그랬을 때 X1년 말의 공정가치가 45만원 X2년 말의 공정가치가 52만 5천원이라면 X2년 말 인식할 재평가의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금 그림 그리시면 되죠 얼마 주고 샀어요 50만원 주고 샀죠 삼각이 이렇게 되어 X1년 말이 되면 삼각비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50만원이고 정액법을 정액법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내용연수 빼야 되는데 잔존가치를 빼야 되는데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빼기 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내용연수로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잊지 말고 언제 취득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기중에 취득했다면 월할 삼각을 해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언제 취득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자 1년은 처음에 취득했으니까 그냥 1년치 다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삼각비가 얼마 나오냐면 5만원 이렇게 나와요 X1년 말 현재 장부금액이 45만원이죠 자 그런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공정가치를 살펴 보셔야 된다고요 X1년 말의 공정가치를 보니까 45만원이에요 장부금액과 차이가 없잖아요 재평가할 필요가 없죠 X2년으로 가시면 돼요 X1년 말의 장부금액을 계산해 보면 똑같은 금액이 삼각이 될 테니까 X2년 말에는 40만원이 이렇게 장부금액이 되겠죠 자 또 재평가 모형 적용하니까 X2년 말의 공정가치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게 얼마예요 525,000원이잖아요 이번에는 장부금액하고 차이가 발생하죠 이 차이가 발생하는 금액 12만 5천원을 재평가 잉여금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답이 얼마예요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5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기초 기말 재고 자산과 관련한 자료고요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줬어요 자 한국은 매출 원가의 20%를 매출 원가의 이익으로 가산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대요 그러면 매출 원가를 X라고 했을 때 이 X에다가 20%를 곱한 금액을 이익으로 해서 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매출 원가 X와 이 이익을 더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매출액이 되겠죠 이걸 이렇게 판다고 했으니까 이게 매출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액을 줬잖아요 6만원이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X값을 구할 수 있죠 이 X값을 계산해 보면 해설지 문제 5번의 해설을 보시면 X가 5만원 이렇게 나오죠 5만원 얘가 뭐예요 얘가 매출 원가죠 이렇게 매출 원가 구해놨고요 자 한국의 X1년도 직접 재료 매입액이 15,000원 제조간접 원가는 가공 원가의 40%라면 기초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초 원가는 뭐예요 기초 원가는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 원가를 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그려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T계정을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 직접 재료 Material 제공품 제공품 Work in Process 제품 프로덕트 이렇게 해서 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기초 기말 기초 기말 기초 기말 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Material 직접 재료의 기초가 2,000원 이었죠 기말이 얼마였어요 7,000원 제공품의 기초가 8,000원 그 다음에 기말이 5,000원 제품이 얼마에요 7,000원 만원 이렇게 된거죠 그런데 우리가 뭘 구했냐면 매출원가 구했잖아요 매출원가가 뭐예요 팔린 제품이 매출원가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5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 금액 나올거에요 얼마 5만3,000원 이 금액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5만3,000원 여기가 있어요 그럼 이 금액 구할 수 있죠 이 금액 얼마에요 그러면 5만8,000원이니까 얘가 5만원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디서 온거에요 여기서 온거죠 또 직접 재료에서 오래 투입된게 여기 들어간거죠 또 제조간접원가에서 발생한 금액이 이렇게 들어간거죠 그래서 5만원이 된거죠 이 안에 직접 재료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가 다 들어간거잖아요 그래서 5만원인거잖아요 그러면 얘 얘를 알면 되겠죠 근데 얘 이미 알아요 얼마냐면 가공원가의 40%라고 했으니까 자 가공원가를 Y라고 두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0.4Y 이렇게 그 다음에 머터리얼 이거 직접 재료 얼마 주고 샀냐면 15,000원 주고 샀잖아요 그럼 올해 15,000원 재료가 넣은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올해 투입된게 얼마에요 만원 그러면 이 5만원은 이게 뭐냐면 단기총 제조원가죠 이 5만원이 직접 재료 발생한거 직접 재료 직도 노무원가 발생한거 그 다음 제조간접원가 발생한게 다 더한거라고요 직접 재료가 여기 만원이라고 구해놨잖아요 만원 만원 근데 얘는 몰라요 대신에 우리가 이 금액을 알 수 있죠 4만원이라고 전체 금액에서 이것만 빼면 이 두개 합친 금액이 나올거 아니겠어요 4만원이라고 이게 뭐에요 이게 가공원가잖아요 그러면 얘 구할 수 있죠 가공원가의 40%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재조간접원가가 얼마에요 만6천원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 구할 수 있죠 얼마 2만2천원 2만4천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기초원가 3만4천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3번 이렇게 자 문제 6번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거를 맞추셔야 된다고요 쉬운거를 쉬운거를 실수없이 맞춰야 합격할 수 있는거에요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 있잖아요 그건 나도 틀려야 돼요 남들이 틀리는데 혼자 맞추면 욕먹어요 남들이 틀리는건 같이 틀려주시고요 남들이 맞추는걸 같이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하는거에요 남들이 맞추는걸 남들이 쉽게 맞추는걸 내가 못풀면 그거는 끝난거에요 그 게임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운걸 잘해야 합격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급도 하지 말라는거에요 그래서 고급에게도 자 문제 6번 얘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기본주당이익 주당이익은 좀 어려우니까 아 그래서 주당이익을 만약에 문제를 내면 이런것처럼 기본주당이익만 물어볼거에요 희석주당이익은 안 물어볼거에요 희석주당이익은 너무 어려워서 안 물어볼거에요 안 물어볼거에요 물어보더라도 되게 간단하게 물어볼거에요 어찌됐든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다 자 배당결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자 기본주당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기본주당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기본주당이익은 뭐 다 공부하셨을테니까 보통주 당기순이익에서 이 보통주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수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기본주당이익이 나오죠 그렇죠 자 보통주 당기순이익이 뭐에요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관련 당기순이익을 빼면 되요 우선주 관련 당기순이익은 우선주 배당금을 얘기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배당금을 단기순이익으로 배당을 줄테니까 그래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시면 되요 자 그럼 첫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죠 얘 얘를 일단 구하셔야 되요 그 다음 두번째로 얘를 구하시면 되요 얘를 자 첫번째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수를 계산해 보세요 말그대로 지금 x1년이죠 x1년 한 해 동안 도대체 보통주가 몇 주가 유통되고 있나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되요 첫번째 자료를 보니까 기초 1월 1일 현재 800주가 유통되고 있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선주가 뭐 기초 전환 이런거 신경쓰지 마시구요 우선주가 500주 있어요 일단 보통주는 아니죠 우리는 지금 보통주 구하는거에요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가 아니니까 일단 제끼구요 세번째 자료를 보니까 7월 1일날 400주에 전환 우선주 그러니까 500주가 총 전환 우선주 있었는데 그중에 400주가 보통주로 전환 됐대요 이런걸 전환 우선주라 그러는거에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이게 전환 우선주에요 그러니까 500주 우선주가 있었는데 전환권을 행사해서 400주를 보통주로 바꿨다는거에요 자 그러면 7월 1일 현재로 원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몇 주가 있었는데 800주가 있었는데 전환권을 행사해서 400주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7월 1일부터는 800주가 유통되고 있는거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기순익 주어졌고 배당률이 주어졌죠 자 그러면 이 두개만 갖고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익수를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월 1일 현재는 800주가 유통되고 있었는데 얘가 언제까지 유통됐냐면 1월 1일부터 전환권을 행사하기 직전인 6월 30일까지 6개월 유통됐어요 그 다음에 1200주죠 이제 7월 1일날 1200주가 돼서 연말까지 계속 유통된거잖아요 몇개월 6개월 자 얘를 12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익수가 나오죠 그럼 얼마에요 천주 나오나요 천주 나오죠 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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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그렇죠 천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통주 단기순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보통주 단기순이익은 단기순이익에서 뭘 빼라고요 우선주 배당금을 빼라고요 단기순이익 줬잖아요 5만주 아 5만원 5만원 여기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야 되는데요 우선주가 원래 500주 있었는데 중간에 400주를 보통주로 바꿨잖아요 그럼 지금 기말 현재로 항상 기말 현재로 배당을 주는 거니까 기말 현재로 지금 우선주가 몇개 남아있냐면 100주 남아 있어요 500주가 있었는데 이 중에 400주를 전환권을 행사해서 보통주로 바꿨으니까 기말에 100주밖에 안 남아있다고요 자 이 액면금액 액면금액에다가 배당을 주는 거에요 항상 우리는 액면 배당을 얘기하는 거니까 액면금액이 얼마냐면 여기 쪄지잖아요 주당 액면금액이 천원 여기다 배당을 주세요 우선주 배당 얼마 준대요 10% 준대요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그럼 100주니까 10만원이니까 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통주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해요 4만원 이렇게 나오죠 이게 4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주당 순이익은 40원 이렇게 나오죠 한주당 40원 답이 얼마에요 3번 이렇게 되는 거에요 자 문제 7번 먼저 7번 자 한국은 선입손출법에 의한 원가 기준 소매제구법을 사용하고 있고 소매제구법 문제죠 자 기말제구액 원가 적고 단기 매입 원가율이 80% 라면 순인상액과 종업원 할인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으시면 되죠 수업시간에 했던 거에요 원가 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구요 자 기초금액 단기 매입 자 기초 기초 기초제구 단기 매입 이거 두개 더한건 자 매출원가와 기말제구의 합과 같죠 자 매가도 기초제구에 매가가 있을거고 단기 매입한거에 매가가 있을텐데 자 순인상 고려해야 되고요 순인하 고려해줘야 되죠 그리고 비정상파손이 있다면 비정상파손 빼주시고 이 합은 매출액과 기말제구 그리고 정상파손 그리고 종업원 할인을 더한 것과 같죠 이거 외우셔야 되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숫자를 다 갖다 집어 넣으시면 되죠 원가 기초제구가 얼마였어요 2천원 갖다 적으세요 그냥 단기 매입이 16,000원 있죠 자 그 다음에 매가 4,000원 있죠 여기 그 다음 단기 매입한 매가가 18,000원이죠 그 다음에 매출액이 2만원이죠 갖다 적으면 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순인상액을 모르겠잖아요 기억이라 그랬어요 순인하가 1,000원이죠 그 다음에 종업원 할인도 모르겠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 우린 먼저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순인상을 구할 수 있어요 왜 문제에서 얘를 줬기 때문에 단기 매입 원가율이 80%래요 선입선출법 적용하고 있어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소매제구법에서는 기초제구 신경쓰지 않는다고요 요렇게만 해갖고 원가율을 계산한다고요 요렇게만 해갖고 자 비정상 정산 이런 거는 문제에서 안 주어졌으니까 다 0원인 거예요 그냥 또 찾지 마시고요 또 어디 있지 숨어져 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비율을 계산했더니 얘가 80%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억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3,000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기말제고 원가를 줬어요 1,600원이라고 얘 1,600원이라고 줬죠 자 얘를 어떻게 구한 거예요 기말제고의 매가에다가 원가율을 곱한 건데 이 원가율이랑 여기서 계산한 원가율이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80%를 곱했더니 1,600원이 되더라 그 얘기에요 그럼 얘 구할 수 있겠죠 1,600 나누기 80% 하면 되니까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면 얘 2,000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 구했으니까 얘도 구했으니까 이쪽 이왕시키고 얘 이왕시키면 잔액으로 얘 구할 수 있겠죠 얘 얼마 나와요 얘가 2,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되죠 자 8번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고 나머지는 다 옳은 문장이니까 저랑 틀린 것만 보시면 돼요 4번 보세요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되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지출이고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있는 지출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구조조정이 뭐예요 사람 자르는 거예요 그 잘린 사람은 우리 기업에 안 남아 있어요 다 집에 가지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요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있는 지출이면 안 돼요 관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문제 9번 사업결합에 대한 문제죠 사업결합은 그냥 합병이에요 기업을 사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대한이 한국을 사온 거예요 한국을 사올 때 어떻게 사오는 거냐면 한국이 있고 여기 대한이 있으면 한국의 순자산을 다 사와요 순자산이라고 하면 자산과 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자본이라고 그러고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그러죠 자산과 부채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오는 거니까 돈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얘를 이전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전대가는 항상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 사오는 자산과 부채도 항상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공정가치로 그래서 문제에서 순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순자산 공정가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온 순자산의 가치가 얼마예요? 120만 원인 거예요 사업결합이 나오면 회계처를 해놓고 푸시는 게 가장 빨라요 자 대안의 입장에서 회계처를 해보세요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사왔더니 그 사온 게 얼마예요? 120만 원어치죠 그러면 순자산이니까 차변에 써야겠죠? 순 부채가 아니니까 순자산 차변에 쓰면 돼요 이렇게 순자산 120만 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대가를 찾으세요 얼마를 주고 사왔나? 두 번째 나와 있죠 대안은 사업결합의 이전대가로 한국의 주주들에게 대안의 보통주 100주 얘를 발행하고 교배했는데 주당 공정가치가 14,000원이라고요 이걸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 준 거예요? 100주에 한 주당 14,000원씩이니까 140만 원 준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발행했죠? 그러면 자본금이 늘어나요 이 자본금이 어떻게 늘어나냐면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 자본금이 내가 몇 주를 발행해줬냐면 100주 발행해줬잖아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액면 금액이 7,000원이에요 그럼 자본금이 얼마 늘어나요? 70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대차가 안 맞죠? 대차가 안 맞잖아요 아니 대차가 안 맞는데 140만 원은 공정가치는 140만 원인데 그중에 자본금이 70만 원이니까 나머지 7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대차가 안 맞죠 지금? 20만 원이 안 맞죠? 걔가 영업권이에요 이 주식회사 한국의 순자산 가치는 12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내가 140만 원을 준 거예요 왜?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신당동 할머니 떡볶이집을 사오는데 그 신당동 떡볶이집이 120만 원 어치 밖에 안 돼요 그럼 120만 원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20만 원만 주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돈을 더 줘야지 이러면서 아니 왜요 할머니 120만 원 어치인데 120만 원 드렸으면 됐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께서 뭐라 그래요 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줄 서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줄 서 있는 게 왜요? 할머니가 말씀하시죠 내가 이 줄을 세우려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홍보도 열심히 하고 떡볶이 소스도 만들고 떡을 쫀득쫀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거 값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신다고요 그래서 그 값을 들인 게 영업권이에요 그래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준 게 영업권이라고요 그래서 더 준 거예요 영업권을 이렇게 대차로 계산하시면 돼요 대차로 이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영업권을 물어봤으니까 20만 원 이렇게 하고 답하시면 돼요 3번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예예예 사업결과 관련해서 보통주를 발행했는데 이 보통주를 발행하는데 만 원의 비용이 들었대요 얘는 뭐예요? 주식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시는 거예요 영업권이랑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서 회계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이 초과금을 줄이시면 돼요 주식 발행의 초과금을 만 원 이렇게 줄이시면 되죠 자 그리고 기타 수수료 만 원 있잖아요 얘는 영업권이랑 얘도 상관없어요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얼마냐면 지급 수수료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지급 수수료로 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다 현금 줬죠 2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영업권과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사실 이걸 고려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 회계 처리 해놓고 푸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업결합은 자 10번 10번도 이제 정보 얘기 문제인데요 제가 해설지에다가 그거 양식 그려놓고 숫자 다 해놨어요 그 양식을 외우고 그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건 제가 따로 안 할게요 그냥 저기 해설지 보시면 돼요 자 11번 뭐죠 11번 자 확정급여 제도를 물어봤어요 자 이 확정급여 제도를 물어보면 습관적으로 이걸 그리시라고요 확정급여 채무 자 사회적립자산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자 7개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뭐냐면 기초요 기초 잔액 자 여기다 순위자 적으시는 거예요 순위자 자 여기다 근무원과 적으시고요 자 여기다 뭐 적으시냐면 지급액 적으세요 지급액 퇴직금 지급액 그 다음에 정리백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재측정 요소를 적으세요 그려놓고 여기가 기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금액을 다 갖다 적으세요 자 처음에 기초의 확정급여 채무 이 장부금액이 15,000원 이래요 적으시면 되죠 15,000원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기초에 얼마예요 12,000원 적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재측정 요소가 있는데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손실이 2,500원이에요 확정급여 채무는 부채죠 부채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손실이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적으셔야 돼요 이거 부호를 잘 아셔야 돼요 부채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재측정 손실이 여기 플러스에요 재측정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 이익 얘는 자산이니까 자산이니까 이익이면 플러스죠 그래서 600원 여기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자료를 또 이용하라죠 X1년 이 순확장 급여 부채 계산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10%라고 했으니까 이 이자를 계산하는 할인율이 10%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0% 1500원이죠 자 여기 10% 1200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단기 근무 원가가 4,000원이래요 4,0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 3,000원을 지급했대요 자 지급했으니까 3,000원 이렇게 빼시면 되죠 지급했으니까 내 의무가 사라지잖아요 부채도 줄고 정립해 놓은 거에서 내가 지급하는 거니까 정립액도 줄어요 정립액도 줄어요 그 다음에 5,000원을 현금으로 출현했죠 정립금이 늘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럼 다 썼죠 그럼 이 기말금액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2만원 얘 기말금액 나오겠죠 이게 얼마 나와요 15,800원 자 그럼 얼마에요 순확정급여 채무가 4,200원 1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12번 조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400만원 정액법상각 내용연수 5년 잔증가치 없고 원가명을 적용한대요 자 회수 가능액을 주어줬죠 그랬을 때 X2년 말에 대해 손상천연이 발생했고 X4년 말에 환입이 발생했다면 도대체 환입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그림 그리시면 돼요 얼마 주고 샀죠 400만원 주고 샀어요 자 1년이 지나 보세요 이렇게 X1년 말이 되면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액법을 적용하니까 취득공가 400만원에서 잔증가치 없다고 그랬어요 자 내용연수가 5년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8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X1년만 장부금액이 320만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X2년 말에 손상차손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X1년 말은 그냥 지나가면 되죠 X2년 말까지 이렇게 가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똑같은 금액이 감가상각 될 테니까 X2년 말에 장부금액은 24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손상이 됐어요 그제서야 손상차손 회수 가능액을 보시면 된다고요 X1년도에 확인을 해봐도 지금 장부금액이랑 회수 가능액이랑 똑같으니까 손상이 안 됐잖아요 자 X2년말에 회수 가능액이 얼마냐면 180만원이에요 그럼 이제 180만원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자 손상차손이 얼만가 그러니까 60만원에 손상차손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손상이 됐으면 얘가 새로운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X3년말이 되고 X4년말이 되죠 X4년말에 회복됐다고 했으니까 X4년말까지 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새로운 원가가 됐으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면 자 새로운 치도공학과 180만원 자중가치 없고 정액법을 적용하는데 원래 5년이었는데 1년 2년 지났으니까 이제 3년 남았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60만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60만원이에요 그러면 120만원이 감가상각비로 빠지니까 X4년말에 장부금액이 60만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회수 가능액이 얼마냐 200만원이에요 회수 가능액이 200만원이죠 200만원 그럼 이만큼이 회복됐잖아요 얼마에요? 140만원 자 그래서 답을 여기 140만원 4번 이렇게 찍으면 1년 더 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 드렸잖아요 손상이 됐을 때 회복을 잡을 때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원래 인식하였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손상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장부금액을 얼마 계산했겠어요 이렇게 이 금액으로 계산했겠죠 이 금액이 얼마에요? 손상되지 않았다면 이때 80만원 감가상각 됐을 거고 이때 또 80만원 감가상각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손상이 되지 않았다면 X4년말 현재 장부금액이 얼마에요? 80만원? 이렇게 되겠죠 240만원에서 80만원 빼고 80만원 빼면 160만원 빼는 거니까 80만원 되죠 80만원 그러니까 이 20만원만 손상차선 환입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 아니라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대충 공부하면 또 이거를 답으로 정한다고요 대충 공부하면 대충 공부하지 말라고요 13번 한국은 대형 5개 정강판을 단위당 3천만원에 판매하고 수익이죠 수익 5개 정강판에 대한 연간 유지 서비스를 단위당 2천만원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5개 정강판의 개별 판매 가격하고 그 유지 서비스의 개별 판매 가격을 준 거예요 5개 정강판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면 3천만원을 벌 수 있고 유지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판매하면 2천만원을 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5개 정강판의 매출 원가가 단위당 2천만원이고 유지 서비스의 원가가 단위당 1천만원이래요 한국은 X1년 7월 1일날 5개 정강판 한 단위하고 이에 대한 1년간의 유지 서비스를 묶어서 4천만원에 판매하고 설치 완료했대요 자 그러면 원래는 개별적으로 팔면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5개 정강판하고 유지 서비스를 3천만원 2천만원 그래서 이렇게 팔면 5천만원을 총 받아야 되는데 얘가 개별 판매 가격이죠 얘를 묶어서 팔면서 1천만원 할인해 준 거예요 4천만원 4천만원만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할인이 발생하면 개별 판매 가격의 비율로 우리가 안 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거래대가의 배분 거래금액의 배분 자 그러면 얘를 배분해 보세요 이거 비율대로 하시면 되니까 얘가 60%죠 자 얘가 40%죠 그러면 4천만원에 60%는 2,4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4천만원에 40%는 1,600만원이죠 5개 정강판은 2,400만원 받은 거고요 유지 서비스는 1,600만원 받은 건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5개 정강판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파는 그 순간 수익 인식하시면 되는데 유지 서비스는 뭐라 그랬냐면 1년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간 안 분하셔야 된다고요 자 X1년 보기 1번 X1년 7월 1일에 인식할 매출액이 얼마냐 지금 이 거래가 7월 1일 날 이루어진 거거든요 7월 1일 날 그럼 7월 1일 현재 인식할 수익은 얘밖에 없는 거예요 정강판을 그때 딱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 유지 서비스에 대한 거는 언제 인식하나 X1년 말이 되면 인식하는 거예요 보고기간 말이 되면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때 그때 그래서 X1년 7월 1일 날 인식할 건 여기 2,400만원 무기 1번 맞고요 보기 2번 이제 X1년의 매출액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7월 1일 날 인식한 2,400만원에 매출하고 이제 유지 서비스도 계산해 봐야겠죠 1,600만원 받은 건데 얘가 지금 1년간 유지 서비스 해주는 거에 대가라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 지났으니까 800만원만 올해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유지 서비스 관련해서 800만원 정강판 관련해서 2,400만원이니까 3,200만원을 인식하면 되겠죠 보기 2번도 맞아요 다음 보기 3번 X1년의 매출 총이익이 700만원이다 이렇게 했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매출 총이익이 어떻게 구해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정강판하고 5개죠 5개 똑같이 쓰면 5개 정강판하고 이제 유지 서비스를 계산해 보면 5개 정강판 2,400만원 급하게 팔았다고요 매출원가 주어졌죠 2천만원이라고 자 그러면 5개 정강판 관련해서는 4백만원의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이제 얘 해보세요 엑셀년도에 8백만원 인식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원가도 줬는데 단위당 천만원이에요 천만원 다 갖다 적으면 안 돼요 이 금액을 기간 배분했듯이 원가도 배분해야 돼요 6개월치만 갖다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5백만원만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비용이 적절하게 대응이 되죠 수익만 기간 배분하고 얘를 기간 배분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매출 총이익이 3백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총 얼마에요? 70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보기 3번도 맞죠 그럼 답이 얼마에요?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4번도 확인해 보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4번 그냥 확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4번도 한번 해보죠 X2년도에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어요 지금 이거는 X1년이고 X2년도는 정강판은 X2년이랑 관련 없죠? X1년도에 판 거니까 그 다음에 X2년도에 관련해서는 유지 서비스 관련 인식해야겠죠 총 1년간 유지 서비스인데 X2년도에 6개월치만 계산했으니까 X2년도에 나머지 6개월치 다 인식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금액이 똑같겠죠 300만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600만원이다 이게 틀렸고요 300만원이 맞아요 14번 재무비율 물어본 거예요 재무비율 자 뭘 물어봤냐면 매출채권 회전률하고 재고자산 평균 처리기간을 물어봤는데요 매출채권 회전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외우는 팁인데요 매출채권 회전률이잖아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바퀴가 위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요? 바퀴가 밑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바퀴가 막 회전하면서 자동차가 갈 거 아니겠어요 매출채권이 회전하려면 매출채권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출채권을 분모에 쓰시라고요 매출채권 분모에 예를 적으시고요 분자에 뭐 올라가면 돼요? 분자에 저게 올라가면 되죠 매출이 매출이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 재고자산 평균 처리기간을 구하려면 재고자산 회전률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얘도 평균 재고자산이 밑에 가면 회전할 수 있어요 기초재고자산 얼마에요? 24만원 기말 재고자산 얼마에요? 16만원 나누기 2 그럼 평균 재고자산 나오죠 분자에 뭐가 올라가면 돼요? 뭐가 올라가면 돼요? 400만원 뭐야? 매출원가 올라가면 되죠 자 그러면 재고자산 회전률이 나오는데 얘가 20회 이렇게 나와요 365일을 이 재고자산 회전률로 나누면 재고자산 평균 처리기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가정을 줬어요 360일이라고 그러니까 360일을 20회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얼마에요? 18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되는거죠 1번 자 15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못 외운다고요 이거는 그냥 찍으세요 찍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방어적으로 공부하는 거에요 방어적으로 방어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 기출됐던 문장만 공부하는 거에요 기출됐던 문장만 그래서 이거 기출된 문장을 책에다가 표시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겠다면 안 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불안하다면 이렇게 기출된 문장을 중심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16번 리스죠 이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보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4번이 옳지 않은데 4번이 뭐냐면 제조원가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 판매형 리스를 얘기하는 거에요 판매형 리스 금융 리스 체결과 관련해서 부담하는 원가를 리스 개시일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옳은 문장이니까 저랑 보기 3분만 좀 보세요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는 고객을 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러한 낮은 이자율의 사용은 리스 제공자가 거래에서 생기는 전체 이익 중 과도한 부분을 리스 개시일에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리스 자산의 취득 원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매출로 인식하잖아요 판매용 리스를 공부하셨을 테니까 현재 가치를 매출액으로 인식하는데 그래서 이 차액이 뭐에요 매출 총액이잖아요 얘를 매출 총액으로 계산한다고요 판매용 리스에서는 그런데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자율과 현재 가치는 반비례하니까 이 현재 가치 금액이 여기로 바뀌어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을 이만큼 인식해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이만큼 매출 총이익을 과대 이익한다는 거예요 과대로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거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보시면 돼요 17번 한국은 X1년 4월 1일에 건물을 임대하고 3년분 임대료 36만 원을 현금으로 수치했다 이거 법인세에게 물어본 거예요 법인세에게 세법상 임대료의 기속 시기는 현금 기준이고 한국은 임대료의 발생 기준을 적용해서 인식한다 X1년 세율이 30% X2년 25% 이렇게 돼 있을 때 이현 법인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일단은 세무조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세법을 공부하셨을 테니까 아시겠죠 회사의 수익과 세법상 수익을 비교해 보면 세무조정이 나올 거예요 회계는 발생주의잖아요 우리가 임대료 3년분 임대료를 지금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올해 발생한 것만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고요 그럼 4월 1일에 3년치를 받았으니까 X1년 말이 되면 9개월치만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계상 임대료 수익은 얼마예요? 90만 원이 되는 거죠 9만 원? 9만 원 되는 9만 원 그쵸? 9만 원 맞죠? 9만 원? 9만 원 9만 원? 9만 원 그쵸? 그런데 세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그냥 준 거예요 현금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저 36만 원이 다 X1년의 수익으로 잡혀야 된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차이가 얼마 발생해요? 27만 원 발생하죠 자 얘를 세무조정 어떻게 해요? 어? 우리 세법에서 볼 때는 36만 원인데 왜 9만 원 밖에 안 잡았어? 입금에 더해 입금 상입 뭐예요? 임대료 수익 얼마? 27만 원 더 잡아 소득자분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세법을 공부하셨을 테니까 이 유보는 그 다음 회계연도 그 다음 사업연도 갈 때마다 마이너스 유보로 점점점점 사라져요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에서는 얘를 뭐라고 유보를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마이너스 될 거다 그래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 그래요 유보는 차이가 결국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라 그러고요 우리 세무조정 사회 유출하는 거 있죠? 사회 유출하는 것들은 그 차이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걔를 영구적 차이라 그래요 뭐 어찌됐든 자 유보를 앞으로 유보는 앞으로 사라질 거니까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 그러고요 얘를 이연 법인스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 만약에 마이너스 유보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반대 세무조정이 유보로 되잖아요 자꾸 더해진다고요 그럼 걔는 뭐겠어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연 버밋에 부채라고 해요 이렇게 자 일단은 x1연도에 세무조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입금 산입 유보 x2연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면 이제 3년치에 대해서 x2연도에는 1년치를 다 인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2만원 이렇게 인식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세법은 인식할 거 없어요 왜냐면 현금 기준이기 때문에 x1연도에 다 잡았잖아요 잡을 게 없다고요 그러면 세법은 우리가 볼 때는 없는데 너는 왜 12만원 왜 잡았니? 이러면서 12만원을 송금에 산입해요 그래놓고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죠 27만원 중에서 12만원이 사라진 거예요 12만원이 자 그 다음 x3연도 와 보세요 자 36만원 3년치 받았는데 x1연도에 9개월 인식했고 그 다음에 x2연도에 12개월 인식했으니까 총 21개월 인식했죠 이제 몇 개월 남았어요 36개월 중에 22개월 인식했으니까 15개월 남았잖아요 15개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15만원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15만원 만큼 안 잡아도 안 잡아야 되는데 잡았으니까 얘도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27만원 유보 중에서 x2연도에 12만원 추인됐고 나머지 15만원이 x3연도에 추인된 거예요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를 계산할 때 소멸되는 회계연도를 파악하시고 소멸되는 금액을 파악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소멸되는 회계연도에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x2연도에 소멸될 때 x2연도에 세율이 얼마예요 25%잖아요 여기 25% x3연도는 20% 이렇게 계산하면 얘 3만원 얘 3만원 이렇게 나와서 이연 법인세 자산이 6만원 나오는 거예요 자산이에요 부채 아니에요 지금 유보기 때문에 앞으로 사라질 거잖아요 차감할이라고요 차감할 그러니까 자산이에요 이연 법인세 자산 6만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얘 안 구해요 얘만 구하고 끝내요 왜? x3년 이후에는 20%로 똑같대요 세율이 그러면 이 금액이 만원 나오고 x4연도에 예를 들어서 뭐 5천원 나오고 뭐 그 다음 연도에 2천원 나오고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다 30% 어차피 다 20%인데 그냥 이 잔액에다가 20% 곱하면 되지 그쵸 여기까지만 구하고 나머지 15만원에 대해서 그냥 20% 하면 끝난다고요 x3연도 구할 필요 없이 18번 예 또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19번 대안은 상품 운반용 신제품 드론 한 대를 생산했는데 한 대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대요 자 그랬을 때 누적 시간 학습 모형이 적용된대요 이게 뭐에요? 생산량이 그냥 생산량이 아니에요 누적 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80%로 점점점 뚝뚝 떨어지는 거에요 80%로 이게 누적 평균 이게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이죠 자 그러면 한 대를 만들 때 이게 지금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죠 한 대를 만들 때 몇 시간 들어가요? 100시간 들어가요 100시간 그러면 총 시간은 한 대에 100시간이니까 100시간 들어가는 거죠 누적 생산량이 두 대가 돼 보세요 그러면 이 100시간이 학습 모형이 작동해서 80% 밖에 발생 안하니까 80시간 밖에 안된다고요 학습 모형이 뭐에요? 내가 이거를 만드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잘 몰라요 이 드론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100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한 대를 더 만들어보니까 한 대를 만들고 이제 두 대째를 만들 때는 좀 더 쉬워질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좀 준다고요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 준 시간이 20시간이다 그 얘기에요 그게 학습 모형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두 대를 만들 때 몇 시간이 들어가냐면 106시간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또 누적 생산량이 4대가 되면 또 학습 모형이 적용돼서 이제 한 대당 만드는데 80시간이 아니라 64시간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80%니까 자 그러면 이게 총 몇 시간이 들어가요? 100 아이 계산이 안되냐 256시간? 이렇게 되겠죠 446에 64에 24니까 256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3대를 추가로 생산한다면 도대체 제자원가가 얼마나 발생하냐 이걸 물어봤어요 누적 생산량이 4대 처음에 한 대 자 그러면 이 한 대와 누적 생산량 4대일 때의 시간을 빼면 3대의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쵸? 몇 시간 나와요? 156시간 나오나요? 3대 만드는데 156시간 들어가네요 노무 원가가 얼마래요? 시간당 1000원이래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가 시간당 500원이래요 그리고 제조간접 원가 직접 대리 원가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 만드는데 8만 원이래요 근데 나는 3대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3대를 만들 때 들어가는 제조원가가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누적 시간 모형이지만 누적 평균 시간 모형이지만 저는 금액을 갖다 적을 거예요 무슨 금액? 이 시간에 영향을 받는 금액 시간에 영향을 받는 금액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직접 노무 원가 시간에 영향 받죠? 제조간접 원가도 시간에 영향 받죠? 1500원 발생하네요 한 대를 만들 때 1500원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대를 만드는데 100시간 발생하잖아요 그럼 얼마 발생하는 거예요? 150만 원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15만 원인가? 15만 원 뭐야? 맞나? 15만 원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위 발생 금액이고 총 발생 금액이 15만 원이죠 두 대가 되면 여기 80%니까 12만 원 그럼 총 24만 원 36만 원이니까 36만 원이니까 36만 원이니까 36만 원이니까 그러면 38만 4천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얼마 나와요? 23만 4천 원 얘가 뭐예요? 세대를 만들 때 직접 노무비하고 변동제적 간접원과죠 여기다가 직접 재료만 곱하면 바로 나오겠죠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더 빨라요 20번 해설지에도 금액으로 계산한 걸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시간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금액으로 하는 게 편해요 대안은 X1년 1월 1일에 한국의 지분 30% 아 이거 관계기업 물어본 거예요 지분법이 3만 600원에 취득했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는데 일단 이거 그냥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지금 설명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뭘 구해야 되냐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겠죠 혹시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식 취득일의 차이를 구하셔야 돼요 주식을 얼마 주고 샀냐면 아 어디 있어 여기 있죠 3만 600원에 샀대요 여기서 장부 금액에다가 내가 취득한 그 취득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빼면 주식 취득일의 차이가 나와요 지금 이 장부 금액이 얼마냐면 10만 원이죠 내가 취득한 지분율이 얼마예요 30%죠 그러면 주식 취득일의 차이가 600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주식 취득일의 차이를 삼각하셔야 돼요 삼각자산이 있고 내가 취득한 자산 중에 삼각자산이 있고 그 다음 재고자산이 있죠 그리고 영업권이 있을 거예요 삼각자산이 장부 금액이 9천 원인데 공정가치가 만 원이잖아요 천 원만큼 과소평가 됐죠 공정가치가 만 원인데 장부 금액이 9천 원밖에 안 됐으니까 천 원만큼 과소평가 돼 있죠 재고자산도 천 원만큼 과소평가 돼 있죠 이거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 사온 거예요 30% 사온 거예요 내가 300원 여기 300원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여기 주식 취득일의 차이랑 똑같아야 돼요 영업권은 항상 잔액으로 계산해요 만약에 이 금액이 주식 취득일의 차이가 700원이다 그러면 영업권의 가격은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0원 나중에 고급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데 어려워서 자 예를 이제 삼각하시는데요 삼각자산은 말 그대로 감가삼각비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냥 삼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내용연수가 5년이죠 5년에 따라 삼각하세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60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삼각자산이 아니니까 처분할 때 몽땅 다 삼각이 된다고요 처분 언제 했어요 엑셀런 중에 다 팔았잖아요 그러면 다 300원이 다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삼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지분법 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피투자회사의 단기순이익에다가 내 지분률을 곱해요 거기다가 삼각 누계액을 뺀다구요 자 피투자자 측 누구예요 한국이죠 한국의 단기순이익이 얼마예요 2200원이잖아요 2200원에다가 자 30% 이렇게 곱한다고 내가 30% 취득했으니까 거기다가 삼각 누계액 이 360%를 빼면 돼요 그러면 지분법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고급회계를 공부 안했다 그럼 얘도 찍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자 21번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사실은 유형자산하고 회계 정책의 변경과 오류 수정을 같이 낸 거라고 한국은 X1년 초 기계장치를 만원 정액법 삼각 4년 자연총가치 2천원 원가 1명을 적용하는데 자 이렇게 했대요 자 그러면 샀잖아요 만원 주고 X1년 말이 되면 감가 삼각을 하겠죠 정액법을 하는데 잔존 가치가 2천원이라고 했어요 잔존 대응 요소로 나눠주면 되겠죠 4년 이렇게 그럼 2천원 이렇게 감가 삼각 될 거예요 그럼 X1년 만에 장부 금액이 얼마 될 거냐면 8천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X2년 말이 이렇게 됐는데 X2년 중에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거와 똑같이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요 이때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감가 삼각비는 2천원 일 거에요 그럼 X2년 만에 장부 금액이 6천원 이렇게 되겠죠 X2년 만에 공정가치가 주어졌을 거에요 여기 주어졌죠 12,000원 12,000원 평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을 6천원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X3년 감가 삼각비를 계산해 보세요 재평가 했으니까 여기가 새로운 취득원가가 되죠 잔중가치 2천원이고요 이제 남은 내역 연수가 4년이었는데 2년 지났으니까 2년 남았죠 이렇게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될 거에요? 5천원 이렇게 되겠죠 자 보기 1번 X일랜드의 감가 삼각비가 얼마냐 여기 2천원이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 X2년의 재평가 잉여금 여기 6천원이죠? 그 다음에 X3년의 감가 삼각비 여기 5천원 맞죠? 3번이 맞죠? 그 다음에 X3년 기계장치 처분이익 얼마 주고 팔았어요? 여기 8천원 받고 팔았다고요 X3년 말에 장부금액이 얼마인데 12,000원에서 감가 삼각을 뺀 7,000원이잖아요 7,000원짜리를 8,000원 받고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은 1,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저라면 여기에 공정가치를 주겠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달라지게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질 거에요 왜냐하면 이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법을 적용해서 처음부터 바뀐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모르면 이걸 평가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22번 할 말이 없다고요 찍으세요 3번? 3번인가? 2번이네? 틀려도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23번 얘도 못 풀어요 얘도 못 푼다고요 풀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진짜로 대충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24번 엑셀 연도의 고정비가 60만원이고 성입품기점 매출액이 그런데 영업이 저기 뭐야 안전한계율이 그렇대요 그럴 때 영업이익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식을 외우셔야 되죠? 안전한계율을 어떻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공원이익분의 영업이익 이게 안전한계율이에요 공원이익은 영업이익과 고정원가를 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 변동 손익계산서를 변동원가계산 손익계산서를 계산을 떠올려 보면 매출액이 있고 여기에 변동 매출원가를 적고 여기다가 변동 판간비를 적고 그래서 뭘 구해요? 공원이익을 구하잖아요 일단 여기다 밑에다가 고정원가를 빼죠? 변동원가 계산 손익계산서에서 그럼 뭐가 나와요? 이게 영업이익 나오잖아요 공원이익은 이거 두 개 더한 거라고요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바뀌죠? 안전한계율 줬어요 40%라고 고정원가 줬어요 60만원이라고 그럼 영업이익 구할 수 있죠? 이 식을 안전한계율 구하는 식을 이렇게 글로 외워도 되고요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공부할 때 글로 안 외웠고요 원가 조업도 도표로 외웠는데 이익 조업도 도표로 외웠는데 문제 24번 해설에다가 제가 그림 그려놨어요 그 그림으로 외우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게 이익 조업도 도표인데요 여기가 고정원가예요 여기가 손익분기점이고요 여기가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안전한계율은 이것뿐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비율이 뭐랑 똑같냐면 이것뿐에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공원 이익이에요 이만큼이 고정원가예요 이 높이니까 그리고 이만큼이 뭐냐면 영업이익이에요 이 그림을 알고 이 그래프를 알고 계시면 안전한계율을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 자료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도표를 기억하세요 도표를 글로 외우지 말고 25번 자 매출 총이익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증감액을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매출 총이익보다 계산해 보세요 매출을 알아야겠죠 매출 원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매출 총이익이 나올 거예요 매출 줬잖아요 여기서 70만원이라고 자 매출 원가만 알면 되죠 매출 원가는 재고자산과 매입 채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계정이 그거니까 그러면 여기 재고자산 있잖아요 재고자산이 10만원 늘었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재고자산 자 10만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여기 10만원 늘었죠 뭐야 아 매입 뭐야 아 여기 여기 매입을 50만원은 돈 썼죠 돈 그러면 매출 원가는 40만원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3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증감액을 계산해 보면 영업활동과 관련된 걸 다 갖다 적으시면 되죠 다 갖다가 자 매출 채권이 10만원 줄었죠 자산이 줄었으니까 대변에다가 매출 채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알맞으면 1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10만원 줄었잖아요 아 10만원 늘었잖아요 차변에다가 재고자산 10만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각각 우리 구했죠 40만원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10만원 늘었어요 매입 채무 그 다음에 매출 있잖아요 70만원 이렇게 다 적었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매입한 금액이랑 똑같아요 매입을 50만원 단기에 해서 그 중에 일부는 남았고요 일부는 팔았다 그 얘기에요 매입 그냥 50만원 써도 되고요 재고자산 매출 원과 나눠서 써도 되고요 잠깐만 대차가 안 맞을 거예요 얼마가 안 맞냐면 40만원이 안 맞죠 40만원이 뭐예요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들어온 현금이에요 그래서 매출 총액은 30만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증감액은 4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만원 증가하여 현금이 차변에 지켰으니까 여기까지 해보죠 10만원 13ί 15 16 17 아멘